네, 흰살이 있습니다. 둘 셋! 주민 편집! 안녕하세요, 트랜지입니다. 뮤직앤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트렌드지가 싱그러운 여름의 시작을 위해 네 번째 싱글 앨범 Dreamlight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Glow는요. 중국적인 현악기와 펌피아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팝송 장르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저희가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빛날 거라는 트렌드지의 꿈을 담고 있는 공기입니다. 그럼 저희의 꿈이 가득 담긴 Glow 한 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꿈을 담은 트렌드지의 Glow 어떻게 되셨나요? 좋았나요? 네! 좋았어요. 네, 트렌드지가 꿈을 향해 쉬쉬하고 달려가는 트렌드지의 열정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Glow와 함께 빛나는 하루가 되길 트렌드지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지의 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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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